후보 유세를 듣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서영 연호하고 유세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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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의원 후보 기호 1번 우서영 인사올립니다. 존경하는 창녕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이곳 이방 면민 어르신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기 이방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방 동산리 굴곡 마우실 골짜기에서 단단 과수원을 개관하여 23여 년을 사셨습니다. 신창여중 교감으로 계시다가 사표를 내시고 과수원이 꿈이라면서 죽을 고생을 하신 곳입니다. 항상 외할아버지께서 그 골짜기에서 고생하신 이야기를 가끔씩 하였습니다. 전후길에서 전후길에서 등 Jin1 이